음악 저희도 제작진이 우리 담당 PD님을 포함해서 매크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매크로 거시경제 변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미국은 국채금리 고공행진이 부담이 되고요 중국은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지표들이 이번 주에 나왔어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미국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밤에는 장중에는 5%를 찍고 4.99로 끝났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인데 왜 이렇게 계속 금리가 오르는 건가요 미국의 10년 만 국채수익률이 2007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요 보통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대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질 단기금리 기간 프레미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10년 만 국채수익률 같은 경우에 실제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 여름철 이후부터는 확연히 꺾이면서 행보세를 보여왔는데요 다만 실질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7월 달에 들어와서 1%포인트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금리가 올라왔다는 이야기 자체는 주식을 포함한 리스크 자산 자체가 아무래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안시장의 달러 강사의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한 달간을 보면 실질금리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기간 프레미엄인데요 기간 프레미엄이라는 것은 장기 물을 보유함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하원의장의 선출이 불발될 정도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11월 중순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가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 강등을 경고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간 프레미엄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도 전쟁 전원이 짙게 들이면서 미국이 추가로 천억 달러의 국채 발행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공행진이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폭발적인 반등이라든지 부입장 반등하기는 현재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특별히 장기채 금리가 치솟으니까 시장에서의 향후 정책금리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세 금리가 오르니까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실세 금리가 올라가면서 긴축 효과를 잡아주기 때문에 금리를 또 안 올려도 될 거라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금리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 장기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계는 채무 상환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경제 전망인데요 이번 3분기 성량률은 예상외로 3%까지 깜짝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현재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제로 성장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과 싸웠던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에 마지막 국면에서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점도표 상에서 내년 연말까지는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이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고 더 큰 폭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장기 금리가 정책 금리 수준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는 리세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잡혔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현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넷 앨런 전 의장한테 신세를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식장은 오히려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앞서 프로그램에서 채권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왔는데요 소장님과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세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결국 경기에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너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시장 예측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동일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중동전쟁 이런 게 아니라면 실적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미쳐야 될 시장인데 그런 외부적 연수에 좀 희들리긴 합니다만 우리보다 미국은 기업 실적이 괜찮을 걸로 당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분위기나 대체적인 기업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국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비관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실적이 발표되면 이를 넘는 수치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13분기 연속 시장 예상을 상의했습니다 이번에도 상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GDP NOW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3분기 실질 GDP 성량률은 5%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률을 선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3분기 기업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업종 대표주죠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알파벳이 포함되는 통신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 닷컴이 포함된 일반 소비재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정보 기술 같은 하이테크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아주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생성 AI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큰 하이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4분기 이후에도 하이테크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실적 호전 시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테크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정 시에는 공격적인 매수제도 유입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실적 이야기 기업별로 좀 보면요 성장주 가운데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간밤에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는 실적을 미스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넷플릭스는 생각보다 선방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개별 기업별로 좀 포인트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사전 예상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2분기는 132% 증가였지만 3분기에는 무려 206%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로봇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메타로 표현이 되는데 2분기는 12% 이익이 증가를 했지만 3분기는 무려 100% 세자리 숫자까지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기업 실적 후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새로 아이폰 15를 출시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실적이 제로였지만 3분기에는 5%로 반등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25% 증가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2분기의 실적 증가가 3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격이나 압력을 받았던 테슬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악화된 것으로 나왔지만 테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이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였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기업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점은 제이프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경고한 대로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전쟁이 격화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위험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관 투자가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선뜻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는 만큼 차익을 빨리 실현시키는 전략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변 여건들은 다 안 좋은데요 국제 수익률 올라가고 중동 긴장 높아가고 그런데 실적으로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고 하면 10월에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10월의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부터는 주시장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 이를 두고 해서 10월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의 S&P500의 월별 평균 주가 상승률을 봤을 경우에는 현재 10월달 같은 경우는 1.76% 올랐고요 11월달은 1.96%로 상당히 강한 실적 호전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셧다운 위험이라든지 지증학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계절적인 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다음 주부터는 고 PR 종목들 그리고 가파함을 비롯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금리 동향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수요일 날은 메타프레폼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마존 그리고 11월 2일은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THMC라든지 텍사스 인트로먼트 그리고 인텔의 실적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10월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S&P가 대표적인 S&P 기준으로 보면 미국 지금 10월 0.23%밖에 안 빠졌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또 조금 반전에 좋은 얘기가 워낙 없어서요 반전의 기회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에 3분기 성장률 발표했는데 시장기 대출을 웃돌았습니다 팩트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시장 예상은 3분기에 4.4% 성장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4.9%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근거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 할인 전쟁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는 생산이 급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현재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400만 대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 모터를 비롯해서 배터리와 관련된 생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철강뿐만 아니라 정류와 관련된 기업들도 공장 가동률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호재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문제는 4분기부터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 3분기 GDP 성장률의 70%는 소비가 담당을 했는데 소비가 지난 국경절 연휴의 특수기간 동안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비특수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악자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출의 부진도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블룸버그가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분기 이후에는 지금의 빠른 성장률 속도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도 5%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럼 올해하고 내년 성장률 조금 측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원래 5% 성장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지금 시각이었고요 내년도 지금 전망치가 좀 낮아지는 흐름들인데 또 최고 흐름들은 좋았습니다 올해 내년 성장률 전망은요 네 IMF가 10월 10일 날 발표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는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내년도부터는 4.2%까지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봤는데요 이는 중국의 성장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의 주택 재고가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고 수준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정도가 돼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중국의 성장 둔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아 보여지고요 특히 투자를 대신해서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야 될 수출 같은 경우에도 현재 3분기까지 보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극감한 상황입니다 내수도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입도 줄고 있고요 이륜에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출도 안 좋고 그리고 내수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임금 상승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고용도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중국 경제는 진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렵다고 해서 중국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도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규제의 완화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소비를 잡고 있는 사치금지령이라든지 부정, 부패, 단속, 척결과 같은 운동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이야기 들었는데요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섭섭해서 중국 베이징에서 1대1로 정상 포럼이 있었다는 이 뉴스는 사실 우리가 중국 이야기가 크게 안 다뤄졌는데 이 얘기만 좀 여쭙고 1대1로 포럼이 중국에서 있었고 17일, 18일 있었군요 우린 크게 안 다뤄졌었는데 이번 분위기라든지 아젠다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정상 포럼에는 140개국뿐만 아니라 기구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한 4천 명 정도가 왔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면서 1대1로 통해서 공동 발전이라든지 번영을 달성하자고 시지핑이 강조를 했는데 시장 반응은 좀 식구동한 그런 모습입니다 1조 달러를 신흥국에 투자를 해줬지만 이런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돈을 받다 보니까 빚잔치를 하면서 부채 덫에 걸리고 말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1조 달러의 대출을 해주면서 자신의 투자 회수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부채 채권 비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018년을 피크로 해서 현재는 피크시에 비해서 한 60% 정도까지 생산 규모가 줄어들은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1대1로와 관련된 사업 계획들이 점점 더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용찬의 집중 분석 오늘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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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